뱀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였는데요. 해피 뉴 이어! 뱀쥐들! 뱀쥐들! 안녕하세요 뱀쥐들입니다! 네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다들 작년 새해에는 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? 투어 준비를 하고 앨범 준비를 한 게 벌써 엇기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돼갔습니다! 네 지난해는 정말 많은 뱀쥐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였는데요. 네 맞습니다. 유럽, 인도, 일본, 남미, 북미, 대만 등 정말 많은 해외 공연을 했어요. 또 최근! 네이비 어워즈까지! 이렇게 뱀쥐분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요.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뱀쥐들과 함께 달리 중이 되셨나요? 네 저희도! 광고 공연이나 미국 투어 가요! 기대 많이 해주세요! 네 우리 뱀쥐 올 한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우리 뱀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해피 뉴일! 해피 뉴일 마니~! 이건 온화다! 사매진 내 곁에 있었어